국방부의 대구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이전지 결정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보 비안 공동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성공항추진위가 어제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간 데 이어 오늘은 의성군의회가 국방부를 방문해 주민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 유림단체 대표 100여 명은 오후 2시 군의군청 앞에서 유림 천여 명이 연명한 신공항 이전부지선정 촉구호소문을 낭독하고 군의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북세마을회와 5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경북청년CEO협의회가 군의군청에서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호소하는 큰절을 하고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한편 김영만 군의군수와 정치적 대립관계인 장욱 전 군수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촉구 성명을 낸 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 국방부 장관과 김 군수의 단독 면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